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예를 얘기할 때 내공과 외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공은 문자 그대로 어떤 술법, 기법, 칼을 쓰는 법이라든지 주먹을 내지르는 방법, 각종 병장기를 휘두르는 방법을 외공이라고 하고 내공은 그러한 병장기를 휘두르는 방법을 익혀서 그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을 수 있고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기를 담을 수 있는가를 수련하는 것이 내공이라면 우리가 주식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식투자의 기법을 배우고 주식투자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외공이라 하고 혼자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채득하고 시장의 어떤 느낌을 내가 몸속에 받아들이고 그 이론이 형성된 과정과 그 이론이 만들어진 질차를 이해함으로 해서 그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눈을 갖는 것을 내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제목을 특히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다소 금방진 제목으로 이 광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받아들이실 때 그 각자 각자가 제가 소개하는 이론들을 이것이 마치 시장에서 대응하는 핵심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실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론들은 한 칼일 수 있고 하나는 창일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돌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병장기를 내가 칼을 잡느냐 창을 잡느냐 혹은 활을 잡느냐 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내 주위에 칼과 창과 활과 그 외에 돌멩이까지 가득 둔다고 해서 실제 전장터에서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들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본질적인 내용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공통점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혼자서 많은 생각과 적용과 훈련과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이면서 버텨왔던 각자들의 경험들이 같이 녹아서 하나의 새로운 완전한 무기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급등주찾기 폭등주찾기라는 식의 어떤 기법류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많은 독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래트리 들을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은 전혀 없고 실제로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이것이 실제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 기법을 직용해서 실제적인 매매에 활용하시겠다는 분은 실제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제가 강좌를 하면서 드린 말씀을 오히려 예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판단과 사유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만 삼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제 나름대로 도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전환선과 일목기능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환선과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경관, 선행경관 1,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선은 우리가 시세의 균형을 알려주는 것이고 기준선은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있는데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중에서도 리골든크로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즉 기준선을 전환선이 돌파해서 디디고 올라가든지 혹은 골든크로스를 내고 빠져서 재돌파를 골든크로스를 다시 내든지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로 가든지 이러한 리골든크로스가 일단 매수의 어떤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통 우리가 어떤 주가가 저가를 갱신하고 있다가 바닥을 만약에 형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위에 아직 선행경관, 후행경관은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구름층이 존재를 하고 분명히 기준선 다음에 전환선이 놓여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치상 기준선은 26일에 고가와 저가고 전환선은 9일에 저가와 고가니까 단기선과 중기선의 개념을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전환선을 돌파하고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고 마지막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이 결국은 매수의 어떤 상황에 호전된 상황이다. 즉 상황의 호전, 매수의 혹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까지 가서 과연 그럼 기다릴 것인가 아닌가 이걸 어디에서 찾느냐. 매매액소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했을 때 저치갱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앞서서 제가 파동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가를 갱신하는, 즉 저가를 밑으로 갱신하지 않고 이것은 아래로 계속 제가 말을 실수했죠.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것을 저치갱신이라 하지만 이것이 저점을 높여가는 것을 치단갱신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일본인에서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죠. 이런 치단갱신, 즉 저가를 높여가는 이 상황, 이 다이버전스 이것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상황이 놓여있고 이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안착을 하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크로스를 내고 전환선의 방향이 상향을 한다면 이것은 매수의 지점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며칠간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9일 이내에 상승만 해준다면 전환선의 균형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의 조정은 강매수 찬스다. 이것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주가의 매매의 기본 이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경관과 후행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펴보면 선행스팬1, 선행스팬2, 후행스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일목기능표를 SDS에 띄어보면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1, 선행스팬2, 후행스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이 원래 원해에서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바로 열주 이런 뜻입니다. 열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린터 양식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리스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면 건축물들을 구성하는 기둥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코린터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둥들은 이 건물을 떠받치기 위한 에너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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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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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면서 에너지를 받고 있죠. 혹은 뭐 진검다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냇물을 건너가는데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진검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 이동거리는 물리학적 이동거리는 이만큼이지만 실제 에너지는 이렇게 간 거죠.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경관의 개념이다라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붙인 것이 바로 선행경관 1, 2, 후행경관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이 선행경관 1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전환선과 기준선을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 수치가 선행경관인데 이 값을 26일 이후로 이동시켜놓습니다. 선행경관 2는 52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기 2를 해서 26일 후로 이동시킵니다. 후행경관은 현재가를 26일 전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차트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목기 년표가 이렇게 떠있습니다. 떠있는데 현재의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가 주가는 지금 여기 있는데 구름청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것은 왜 나왔느냐.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름대, 구름띠라고 보이는 이 일목기 년표 상에 이 그림들 여기서 붉은 구름이 되는 부분과 푸른 구름이 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목기 년표 상에 여기에서 상단선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스팬 1, 선행경관 1의 수치고 하단선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경관 2, 선행스팬 2의 값입니다. 즉 현재의 주가가 만약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위치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현재 100이라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서 나눈 값이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26일이 지난 자리에다가 26일이 지난 자리에다가 여기다 딱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나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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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이 선이 바로 선행스팬 1이 되고 52일 앞에서는 전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이 됐지만 이번에는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2로 나눈 값을 2로 이렇게 계속 26일 뒤에서 찍어나가니까 우리는 사실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되면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가 얼마인데 오늘의 주가가 얼마다 그러면 아 전환선과 기준선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옆으로 계속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현재의 가격으로 또 전환선과 기준선은 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지난 9일간과 지난 26일간의 고저가니까 지난 시세를 가지고 현재의 시세도 아닌 지난 시세를 가지고 현재의 시세도 아닌 나중에 시세를 반영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경관이다. 시세는 매일 하루하루하루 혹은 시간 단위로 치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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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봉으로 치면 분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지만 즉 사람이 자라서 태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늙어도 표시가 나지 않고 이틀이 늙어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2년이 지나면 거울이 보면 내가 늙었다는 것을 알죠. 시세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지만 경관 하나의 어떤 묶음 52일이면 52일 26일이면 26일씩 단위로 묶어서 반영을 시키면 주가의 흐름의 변화가 내가 2년, 3년마다 혹은 어떤 단위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가가 틀리게 내 눈에 보인다. 또 과거에 내가 청소년기에 살아왔던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미래의 한 50, 60의 나이에 어떤 삶을 거울을 놓고 비춰보기로 하자. 바로 이것이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의 개념이다. 선행스팬 1, 2의 개념이다. 즉 전환선과 기준선을 수치를 합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오늘 점이 여기라면 26일 이후에 점을 그려나가고 52일간의 저가와 최고가, 52일간의 저가가 그 이전 값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그어나가는 것이 선행스팬 1, 2고 이것이 선행스팬 1이 위에 있고 2가 밑에 있으면 이것은 붉은 구름으로 나타나고 붉은 구름으로 나타나고 선행스팬 1이 밑으로 가고 선행스팬 2가 위로 가면 푸른 구름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뭐냐? 시세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즉 중기 시세를 당기 시세가 대대한 밑으로 뚫고 내려온 대대 크로스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은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행경관, 즉 후행스팬은 뭐냐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이 후행스팬, 즉 후행경관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주가를 그냥 단순하게 26일 전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26일 전에 100원짜리 점을 찍고 그 다음날 101원이면 그 다음날 101원을 찍고 26일 전에 이렇게 선차트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26일 전 것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후행스팬은 뭐냐? 파동을 확정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후행스팬은 파동을 확정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당연지사다. 왜 그러냐면 26일 전으로 변경할 뿐이지 실제로 그날의 주가를 그냥 선차트로, 일봉을 선차트로 그려놓은 것이니까 일봉선차트가 파동이 얼마나 잘 그려지겠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파동이 그려지는 것은. 즉 선행스팬1,2, 선행경관1,2는 현재 지점에서 26일 앞을 그리는 것이고 후행경관, 후행스팬은 현재 지점에서 현주가를 26일 뒤로 옮겨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현재 시세를 미래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가를 과거의 흐름과도 비교해서 또 과거의 흐름을 미래의 어떤 거울로도 비추어서 주가가 또 날짜를 시간론으로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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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을 잘라서 전환일을 다시 나누어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것을 찾아내자.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론이라는 것은 복잡해야 명성을 얻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 않아야만 그것이 훌륭한 이론처럼 보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건 당연한 보편적인 현상이고 현재 이 일목균형표는 냉정하게 말하면 죽은 이론입니다. 죽은 이론인데 요즘 이 이론들이 새삼스럽게 다 집어내져가지고 이제는 정권사 리서치팀까지 일목균형표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 투자자들은 애꿎게도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안 그래도 주식시세 보는 데만 해도 머리 아픈데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을 나만 안 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선행스팬 혹은 이 후행스팬은 이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은 26일의 미래의 것이다. 26일의 미래를 옮겨놓은 것이고 이 평균값 중에 상행 선행스팬 1은 사실은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이고 2는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합한 것이고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중기 평균값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이니까 주가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이 만든 이 구름대는 이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수직급등을 하면 3일 이동평균선은 바로 따라서 급등을 하고 5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덜하게 10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덜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 120일 이동평균선은 움직일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이것을 뚫고 상승을 해버리면 이것은 반영이 안되니까 주가와의 괴리가 일단 무조건 커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폭이 클 때 조건은 바로 이 구름띠 구름대와의 괴리가 커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상승 후에 강화되려면 이 구름띠를 지지하고 상승을 해야 되고 이 에너지가 약화되려면 구름띠 속으로 들어간다. 즉 여기서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처음에 급등을 파괴버리면 이것은 52일 이것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합한 것이니까 대충 9일과 26일 합이면 10일 정도 이동평균선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되면 고가에서 어느 게 먼저 따라오겠습니까? 선행스팬 1은 9일 26일에 고가저가를 합한 거라시니까 일종의 단계의 개념이니까 선행스팬이 먼저 따라옵니다. 후행스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2일의 핑갑이니까 아직까지도 반응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구름층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층이 그 다음에 더 이상 주가가 높아지지 만약에 더 이상 높아져버리면 계속 두꺼워지면서 구름층은 점점점점점 두꺼워지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주가라는 것은 하루 만에 바로 하루 만에 쭉쭉쭉쭉쭉 뻗어가는 것이니까 주가가 괴리를 일으키면서 급등을 해버리면 구름대 중에 선행스팬 1은 머리를 돌려버리고 선행스팬 2는 늦게 따라가니까 이 1과 2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기간이 크면 클수록 이 구름대는 수직으로 세로 방향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즉, 어떤 그림을 이렇게 되느냐 하면 급등을 하면 선행스팬 1이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고 선행스팬 2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니까 구름대는 수직을 세로 방향으로 구름대가 서지만 이 폭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아무리 올라도 주가는 횡보를 해야 될 테니까 올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단계로 따라갔던 이 스팬이 눕기 시작할 거고 그래도 중기 스팬은 이렇게 아직은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좁아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점점점점 횡보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횡보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고가저가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저가가 갑자기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선행스팬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반응이 더디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 실제로 주가는 고가권에 있지만 이게 빨간 구름대였다. 원이 위에 있고 투가 밑에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파란 구름대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주가는 횡보해서 급등했던 주가가 횡보해서 여기서 이 상단선에 구름대의 상단선에 맞고 튀는 것이 변화일이다. 이것이 날짜로 딱 보면 이미 여기서 26일째가 되든 몇일째가 되든 혹은 직전에 상승폭이 어떻게든 이 변화일과 겹칠 확률이 높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변화일이 가능성이 높고 이 변화일에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해줘야 디디고 올라가는 연장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반대로 하락일 경우에는 밑으로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수직하락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주가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에너지가 쇠약해진 것이고 여기서 다시 재돌파해서 디디고 나가지 못하면 밑으로 뚫려 내려가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쪽이 확대되고 이쪽이 더디게 반응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푸른 구름대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이번에는 떨어져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실차트로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그림으로 지금 현재 품필로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보고 수치를 대입해서 그어보거나 실제로 구름대 형성 과정을 내가 혼자서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일목기 영표 정도는 투자자들이 그냥 주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그전까지의 주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 오늘의 주가가 국가를 경신했다 안 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 다음 구름대는 어떤 모양으로 간다 뭐 주가가 급상승하면 구름대가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서 그냥 선연히 그려져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재산과 재활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저 이런 이야기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이게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말 외람되고 송구스럽고 금방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내가 단독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들어서 이 살벌한 판에서 이 도박판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의 역과가 된 일이고 그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 그냥 조금 벌고 지수가 좀 하락하면 남보다 몇 배 더 떨어지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선전히 거려지고 뭐 어떤 내가 오늘의 주가를 보면 보조지표가 눈에 완전히 들어오고 오늘의 보조지표가 이렇게 움직였다. 혹은 주가의 에너지 이렇게 되었다. 어떤 종목을 딱 이야기하면 저가, 고가 현재 추세 트렌드가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 정도가 되면 그게 고수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출전 자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선행스팬과 후행스팬 이것을 어떻게 주식 투자에 이용할 것인가 단순합니다. 구름대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구름대의 하단선이 저항선이 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구름대의 상단선이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고련은 언제 하느냐 하면 이 저항선을 뚫고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혹은 밖으로 나왔을 때가 사실은 매수하기 좋은 때가 되고 이것이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전환선과 기준선은 주가가 다 돌파를 했고 마지막 저항인 이 하단선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 국면이라는 것이고 이때 주가의 어떤 파동을 일단 봉모양을 보면 이것이 N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단 경신 주가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서 다시 변화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것들이 확정적 거래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드물고 그렇게 흔치는 않는데 그래서 가조호가 말하기를 자기의 소원은 자기가 쓴 책을 보고 자기 이론을 보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말한 이러한 완벽한 조건에 들어오는 것이 매수의 좋은 조건이고 이것이 다시 이제는 기준선마저 상향을 하고 전환선을 기준선 위에서 지지받고 주가는 저항비를 돌파하고 이러한 국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나마 그것도 N파동의 E계산법을 통해서 혹은 N계산법을 통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파는데 물론 소폭의 이익이 나겠지만 도대체 손해볼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이 발전하게 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 자기가 전환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 우리가 정권사에서 제공하는 차트상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혹은 어떤 여러가지 정권사이트 같은 곳에서 혹은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매매신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내용을 알고보고 이 내용을 풀어보면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뭐합니다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것이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매매신호라든지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이 보내주는 신호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한 무엇인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일본에서 가장 유망하게 사용되었던 이 최강 3점식 투자법이라는 이 책을 쓴 여기 보면 구미코 구미코 아케시라는 분 이분이 이 일목기념표의 가정우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개인투자자를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이것이 약간의 어떤 변형만 일어난 채로 그대로 사용이 되어졌고 이러한 어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특히 보조지표를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당시에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괴리율이 괴리율이 마이너스 15% 이하 그 다음에 VR이 70% 이하 상대강도력지수 RSI가 25% 이하 이것을 분석일수를 26일 25일 14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한다 혹은 괴리율이 15% 이상 VR이 250 이상이면 분석일수를 26일 기준으로 매도한다 괴리율이 15% 이상 상대강도력지수 RSI가 70% 이상이면 분석일수를 264 해서 매도한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발전을 했으나 이 역시도 일본 시장의 흐름이 제일 처음에 마크구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봉패턴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고가유의라든지 각종 패턴의 여러가지 변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다까지 다양한 일본 사람들 특유의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던 법에서 손을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앙아라라든지 같은 분이 나와서 보조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응해보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파동론에 가까운 기사몰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국시장처럼 일본이 얼마전에 그렇게까지 개인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아져 있었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주식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서 사라져갔고 지금 일본에 가서 서점 가서 정권서가에 가서 책을 한번 보면 이제는 큰 서점에 정권책의 코너가 그저 이 정도 노예에 있을 정도로 이미 일본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현기 물론 일본 시장 자체의 침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손을 들었다는 것이고 미국 시장 역시도 기관투자자와 각종 간접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개인투자의 비중은 현재에 줄어들어 있는데 유독 한국시장만 융성하게 개인투자자들이 그것도 현재 업을 제쳐두고 우리 한때 고시공부를 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그 유능한 인재들이 고시공부에 매달려가지고 청춘을 그 안타까운 능력들을 아까운 능력들을 전부 소모시키고 현재 우리 한국시장에서는 이제 추시 전업투자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뭐 몇만 혹은 몇십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권사나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 선물거래소까지 나서서 대학생 대상으로 실전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몇천만 원을 주고 대학생들이 머니게임에 빠져서 수업시간에 주식 투자하고 대학생들이 돈 빌려가지고 정권 투자하고 데이트레이더 하고 지금 현재 정권사이트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이제 싱크풀과 저 역시도 이제 완전하게 결별을 하고 저 역시도 이런 어떤 사이버 혹은 뭐 제약 어떤 이런 쪽과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없는 완전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보면 뭐 이제 대학생 이제 뭐 갓 이제 20몇살 되어가지고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거기 와서 주식 부재석글 같은 거 어디서 책 보고 와서 서가지고 어디서 눈에 띄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한몫 잡아볼까 이러한 사람들만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퇴직한 사람도 생각하는 것은 주식 투자 혹은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데이트레딩 팀을 만들어서 전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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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나라 사회만의 어떤 냄비건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미국의 모든 시장들이 거쳐왔던 그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그것도 10배 20배 뜨겁게 마지막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조차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런 어떤 확정적 어떤 결정론 가격의 결정론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점에서 변동을 보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슬랭스팬1과 슬랭스팬2가 만들어내는 이 구름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투자자들이 그림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준으로 치면 이 구름대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저항을 받지 않고 구름대에서 저항에 성공할 것 같으면 일단 뭐 매수할 만한 좋은 국면이 되고 이 구름대를 벗어나면 마찬가지인데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이 교차지점 이것이 바로 트위스트 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트위스트 존은 제일 약체 국면이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트위스트 존은 주가가 상향하던 주가가 돌파하기 쉽고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돌파하기에도 쉬운 존이기는 하나 이 트위스트 존으로 돌파한 것은 반드시 되도록 합니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왜 이 트위스트 존으로 돌파한 것이 되돌아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많은 생각을 중인데 원래 이 구름대 돌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진입해서 횡보에서 벗어나는 돌파가 M 패턴이 가장 좋은 돌파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용하는 각종 지지와 저항 여러 가지 방법들 매매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스메스페의 어떤 수치의 고점과 주가의 저점 전환선과 기준선의 모양들을 지난번 고점을 가지고 매매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전부 독소적인 저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다 생략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이해하시고 이것은 일본 가정우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매매 방법을 여기서 이용 방법을 설명을 하면 투자자들은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과 확정적인 것을 섞어서 각자가 이용하기에 즉합한 방법이지 이것이 확정적인 거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책에서도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각 투자자마다 내가 만든 이 기법을 갈고 닦고 익혀서 자기의 기법으로 만든 다음 매매의 변곡점에 변화일에 매매에 사용하라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지 이분이 내가 만든 이 기법을 가지고 매수매도 저항지지를 논해가지고 돈을 버는 많이 버는 투자법을 이용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그럴듯하게 보여서 이것을 과대포장해가지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캐치를 하고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나 경고의 말씀을 책에다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행스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후행경관 즉 후행스펜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 이 후행스펜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재의 주가를 26일 전으로 이동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신행스펜은 현재에서 26일 앞에 그려지는 건데 26일 전에 현재의 주가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선차트로 그려집니다 선차트로 근데 우리가 사실 가만 보면 이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봉그래프가 봉차트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모양 그대로 사실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구름이 있을 거고 차트상에 그대로 왼쪽에 공백에 가서 현재 봉패턴에 대한 사실 선차트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시세는 과거의 경험에 비교해서 미래의 시세를 결정짓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과거의 지나온 봉은 그냥 이렇게 차트는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흔적이 즉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과거의 어떤 주가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남아있는데 2위에 현재 선을 가지고 이렇게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26일 전에 주가의 움직임과 현재 주가의 선 차트가 서로 교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즉 현재의 시세가 과거의 시세와 교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보합시세일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후행 스페인의 가장 큰 유행성은 뭐냐면 추세를 급격하게 이탈하는 추세를 급격하게 이탈하는 흔히들 좋아하는 급등이나 추세를 급격하게 이탈하는 급락의 급소를 알 수 있다 후행 스페인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급락과 급등의 급소를 알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어떻게 보합의 시세에서 보합이 풀리는 순간을 예측할 수 있는가 과거의 시세에 현재의 선그래프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비교한 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보합이 풀리는 순간을 알고 추세를 버텨려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점을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것이 전택값은 아니나 이것을 조세히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들은 독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과거의 어떤 시세와 현재 후행습해는 괴리되는 모습을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시세와 후행습해는 교차하는 것이 보합을 유지하는 거다 보합 유지고 후행습해는 과거의 시세와 일치되어서 한방향으로 나아가면 이때가 바로 급소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보합해서 후행습해는 한방향으로 나아가면 이게 바로 급소다 그 다음에 후행습해는 단순하게는 주가를 후행습해는 뚫고 올라가면 매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얘기들은 다 실수도고 두 개의 방향이 일치하면서 트렌드를 형성하고 이것이 다이버전스를 만들 때 이것이 바로 급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생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후행습해는 활용도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총정리해서 다시 놓고 보면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매도는 항상 매수에 반대니까 매수하기 좋은 지점은 뭐냐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과 하단선을 차례로 돌파해 들어가고 전환선은 기준선을 돌파를 하며 기준선은 상향추세로 전환을 하고 후행습해는 주가를 뚫고 올라가되 후행습해는 주가의 방향과 일치를 하고 그 날짜가 전환일 중에 대등수치와 기본수치의 전환일에 해당하는 조건 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에 드러맞는 조건 이것이 바로 매수 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는 매도 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이 정상이고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차트를 앞에 두고 종목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보압에서 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면 현재 이것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을 그냥 바로 현혹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주식에 있어서의 설명이라는 것이 그걸 하고 이미 지나간 시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무엇인들을 못하겠느냐 심지어는 10배 20배 오른 종목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적용을 해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고 어쩌다가 맞은 종목을 가지고 또 오른 종목을 보고 비교해보면 맞고 오르지 않은 종목을 비교해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투자의 이론이 다 그러하고 실제로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다 고수라는 사람들도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한 모든 엘리어트 파동 별의 별 이야기 파동론을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만 이러한 마무리 짓게 되는 이러한 파동론을 총동원해서 주식시장을 맞춰라 해도 저도 못 맞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제가 해온 파동에 관한 이야기 이 파동에 관한 이야기의 큰 맥 혹은 줄기 이것만 알아주시면 저는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두 달리에 걸쳐가지고 에리어트 파동부터 메리맨 기산물이 살다 뭐 심지어는 일목균형표까지 쭉 두 달이 넘게 해왔는데 현재까지 겨우 하나만 무려진 게 사실 파동 이야기입니다 이까지가 한 게 대단원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부터 제가 진행할 것은 각도 이야기 이 각도 이야기는 이까지의 이야기에서 이미 늦으셨겠지만 계속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격론은 이러한데 시간에 대한 대비는 이야기가 없다 심지어는 일목균형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격과 인간격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각도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는 이 파동과 시간과의 이야기를 설명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역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세 번째 해나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종 지표의 해석과 모멘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들 알고 있는 각종 어떤 지표들 특히 볼린즈 밴드 스타트 캐스틱 RSI 각종 지표들 이런 지표들이 과연 책에서 가르쳐주는 것 책에 설명해 놓은 것들이 과연 이 지표들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인가 혹은 이것이 적용이 올바르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세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어는 거래량이나 거래량과 같은 에너지 분석을 해볼 계획인데 이 거래량 분석은 에너지 분석은 일반적으로 아마 시중에 알려져 있는 것과 많이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간적 여건상 이것들을 어느 만큼 이제 시간이 소화해 낼 수 있는지는 저도 역시 잘 모르겠고 저 역시도 이제 본업에 어느 정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해 나가면서 시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파동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간 제가 두 달 넘게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뭐 어떤 뭐 다른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거나 이러한 형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힘이 되는 한 아마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담당 PD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제가 작은 도움이 되고 혹은 마무리 보충을 통해서라도 뭐 마무리 짓도록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굴제 대기업이 투자를 정면 축소하고 인원을 대량 정리하면서 정리해고 혹은 뭐 정리해고는 아니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통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것이 뭐 전체 매스컴에 각 도와야 매스컴에 일면을 장식하고 각 신문기사들이라든지 방송에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재벌그룹은 비교적 여건이 좋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생존 여력이 좋으니 강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굳이 그렇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몸집을 줄이겠다 우리는 이렇게 감양경력을 하겠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자르겠다 이러한 것들을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할 만한 사안인가 라는 점에서 기업윤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코스닥이 화랑이고 세계 기술주들이 서풍이 일어서 거품이 최대의 극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곧 트질 거품인 줄 모르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각자 바이오 혹은 테크노 각종 이름으로 기술펀드들에 투자하고 각 출자관계 새로운 어떤 회사들을 인수하고 새로운 지분을 또다시 출자하고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이러한 승풍들이 불었을 때 이러한 재벌기업들이 과연 그때 미래에 다가올 바로 머지않아 바로 코앞에 다가올 불황을 과연 예측했던가 그럼 1999년 말 2000년 재벌 될 당시에 곧 다가올 인터넷 거품의 몰락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기술주들의 몰락 경제상황의 하향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때부터 벌써 투자를 줄이고 지출을 억제하고 내부 유보여를 높여가면서 시장에 대응했던 기업들이 과연 존재했던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모 유명한 기업에서는 각자 서로 인터넷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드러내놓고 이전 투구를 그린 적도 있습니다 모기업은 오히려 이제 기업의 중심을 인터넷 기반으로 옮겨간다는 선언을 하는가 하면 또 모기업은 또 지지 않는다는 듯이 2세 3세 경영자들 중에서 가장 인터넷 마인드 정보 마인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산하에 얼마나 많은 기업에 출자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운 꼬리표처럼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렸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현명해서 그 다음에 닥쳐올 브랜드를 미리 예측을 했던 분들이 과연 있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지금 와서 이제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고 이제 더 이상 더 바닥에 갈 데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사람을 먼저 자르고 더 이상 투자를 축소하고 이러한 발표들을 스승없이 한다면 과거에 그 사람들이 해왔던 투자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기업들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회사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 고용을 유지하고 일정 부분 시설 투자를 함으로 해서 경제에 내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는 기업 윤리를 가진 기업들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긴 하지만 그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그 기업을 잊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국가라면 그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줄이고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은 이미 그 기업의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드러내 놓은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시절이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불황을 대비하고 오히려 여름에 밀집 모자를 사고 일화했던 사람들이 겨울에 밀집 모자를 사고 이러한 어떤 해안을 가졌던 사람들이 만약 있었다면 지금 그 안에서 열심히 한 가족 뿌려나가는 가장들이 이제 실업자는 이름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현재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홉 번의 취직시험 낙방할 정도 심지어는 7급 공무원 시험에 석박사만 80명이 몰리는 정도의 어떤 문제들 이런 현상들은 결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털어내는 것은 불황기에 자신들이 그 이전의 호환기에 과잉 투자했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인적 청산에 돌입하는 모습들 이런 것은 정말 아름답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따라서 물론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 기업이나 상장기업 중에 거의 반수 이상이 현재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돈을 벌어서 이런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의 경영자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퇴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자의 결정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를 먼저 자른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수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가족이나 경영자를 경영자 입장에서 고용자 입장에서 혹은 피고용인 혹은 직원들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일가족과 그게 달린 많은 식구들의 어떤 불행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진중하게 고려해서 최소한 인적 청산을 오히려 한 발 늦게 하고 가장 먼저 설비라든지 투자를 조성하거나 그의 각종 지혜로운 전략을 숨으로 해서 더 이후에 더 이상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다만 지금 만약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현재 기업의 투자를 줄이겠다고 말했던 기업들이 언젠가는 또다시 매출이 화랑인 당시에 가서 또 뒤늦게 투자를 늘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확대하는 발표를 하고 사람을 뽑고 이러한 대대적인 행사들을 벌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그 안에서 다시 과잉이 되고 다시 나빠지면 그렇게 설비 과잉되었던 부분으로 또다시 줄어들고 이런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해안이 있는 경기가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좀 더 사회에 베풀고 좀 더 사회에 나눠주고 기업의 일이라든지 건전한 기업과는 가치관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환경이 조금 좋다면 사회에 이참에 한번 기회해 볼 수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